마포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동결됐던 도로가 해빙기에 기운이 풀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돼 마포구는 일제조사와 위험시설물이 없는지를 전면 조사해 선제적 정비를 2월부터 3월 초까지 실시합니다. 마포구는 해빙기를 맞이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일제점검 및 정비에 나섭니다. 겨울철 동결됐던 도로가 해빙기의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도로 포장이 융기, 침하, 동공, 포트월 등이 발생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됨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일제조사와 위험시설물이 없는지를 전면 조사해 선제적 정비를 2월에서 3월 초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 역세권, 버스정류장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세부점검을 실시하고 시도상 차도 파손 사항은 서부도로 사업소로 정비 요구하고 긴급한 사항과 소규모 경미한 사항은 특별정비반을 활용, 즉시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임시보수 후 포장도로 유지 보수 업체가 계약되는 3월부터 전면적으로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